안녕 여기 너무 좋아 아 직접 보여줄 수 있다 너무... 너무... 와 2절부터 진짜 힘들어 2절이 진짜 힘들었어 아 근데 안무 너무 좋아 가슴이 아이템이 이거 음원이라서 무대랑 다르다 좀 더 길어요 롱 버전이어가지고 좋아 롱 버전이어 와 진짜 좋다 음원으로 처음 듣는데 좋네 진짜 1일 밸드 블러드 자기 전에 한 분씩 들어